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공기압 넣는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유소에 이렇게 오면은 주유하는데 오면은 이렇게 보통 이런게 있어요. 이 기계가 있는데 이걸로 공기압 할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호수가 있거든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푸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 보면 이렇게 소리 나죠? 그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이런식으로 바퀴 4개다 해주시면 돼요. 공기압을 잘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차 타시는 분들은 한달에 한번씩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손닦는거 있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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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